준우야 맛있어? 응 준우 먹으면 또 설사하면 어떡하려고 그거 먹어 엄마 먹어 오 맛있다 엄마 설사하면 안돼 엄마 설사하면 안돼 엄마 설사하네 응? 준우야 자몽 엄마 좋아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샀지 응 준우는 이거 먹으면 안돼 배 아야해 조금만 먹어요? 맛있어요? 먹어 먹어요 엄마도 먹어? 엄마는 나와요 엄마 조금밖에 안 먹었어 이거 엄마 거잖아 준우가 아니잖아 왜 미운 얼굴에 미소해 나 이만큼 먹었어 조금씩 먹어 빨대 씹는 거 아니야 빨대를 씹는 거 아니야 준우 복숭아 먹어 응? 준우 복숭아 줄까? 복숭아 줄까? 먹어 자두? 먹어 수박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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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 네 아 엄마 먹었나? 엄마 조그맣게 못 먹었잖아 준우가 다 먹어서 이거 엄마 건데 준우가 다 먹으면 어떡해 아 그래요? 시작 응 엄마는 이제 커피 먹을래 응 엄마 나 이거 다 먹어요? 응 다 먹어 근데 준우야 이거 다 먹으면 준우 또 설사하면 어떡해 응 조금 먹고 이따가 또 먹어 또 먹을래 준우 또 먹을걸? 응 이제 좀만 먹고 이제 놀아 네 안녕 안녕 안녕